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베를린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가 동독과 서독으로 바뀐 상황에서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거기서 싹이 뜨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독일 지역에서 19세기 이후부터 발생한 신고전주의 특히 그리스 건축에 대한 리바이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독일의 건축과 고전주의 미학이 되겠고요 가로 열고 베를린으로 되어 있는데 베를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지만 앞부분에서는 독일 민족과 관련돼서 문화적 열등 국가였던 독일이 18세기 이후에 유럽의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의 게테와 실러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다이마르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건축에서 고전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예술을 다루면서 고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예술적 가치라든지 문학적 가치를 지녔을 때 그 분야의 최고의 고전적이라는 고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미술사나 건축사에서는 그보다는 그리스 로마 예술이 지니고 있는 형식비를 계승할 경우를 보통 고전주의 건축 혹은 고전주의 미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미술과 건축은 그리스에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로마를 거쳐서 그것이 리바이벌된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거쳐서 오늘날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와 로마 건축을 계승한 고전주의가 독일에 어떻게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도시의 규모는 아주 작지만 6만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바이마르라는 도시가 괴태가 살았을 당시에 유럽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바이마르를 조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전 건축이 어떤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언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자기의 논리를 구체화시킬 수 있듯이 건축이라는 것도 그 건축을 구성하는 어떤 형식을 갖다가 체득해야만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스타일이 구축이 되고 그런 스타일의 질서가 구축이 되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조형 형식을 일종의 언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독일 신고전주의의 건축의 괴보가 어떻게 되는지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네오클레시즘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만 르네상스와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이 너무나 화려하고 진부한 나머지 18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유럽에서 조각과 미술과 건축에서 동시에 고전주의 미학을 다시 부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롭게 일어난 고전주의를 네오클레시즘 신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살펴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와 또 바라 건너 미국에서까지 신고전주의 운동이 건축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 신고전주의 영향이 그리스 로마 건축에 대한 해고라고 했을 때 특히 1800년대가 되면 그리스 예술에 대한 그리스 건축에 대한 복고주의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에 대한 관심은 1800년대 이전까지 별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오늘날 터키와의 어떤 전쟁터였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었고 또 유럽을 여행하는 그랜드 투어의 유럽인들이 최종 목적지가 로마 또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나폴리 정도였습니다 그 나폴리에서 더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가기에는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런데 1800년대부터 그러한 그리스 아테네를 흠모하는 또 아테네를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알다시피 1800년대 이후부터 아테네의 그리스 문명이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발굴된 유적들 혹은 그리스 지역의 산재에 있던 유물들을 영국인이라든지 독일인이라든지 가서 물건을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국의 유예술품으로 삼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 건축에 대한 복고주의 현상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베를린 신고전주의 건축이 주로 베를린의 미술관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용산 타워를 설계한 데이비드 치파필드라는 건축가가 시몬 갤러리를 오픈했는데요 그 디자인을 보면서 고전주의가 어떻게 현대에 재해석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마르로 갑니다 지금 보는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바이마르 궁정극장입니다 개태가 살았을 당시에는 궁정극장이었고요 지금은 국립극장, 내셔널 티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동상이 있죠 이 동상의 주인공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개태와 실러입니다 개태가 그랜드 투어를 떠난 것이 1786년인데요 그랜드 투어를 갔다 온 이후에 1791년서부터 26년 동안 이 바이마르 궁정극장의 총 책임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로엔 그리딘이 초연이 됐었고 또 리스트라든지 음악가들의 공연도 있었고 또 실러와 개태가 직접 자기가 쓴 악극들이 여기서 공연이 되기로 했던 그야말로 바이마르 예술의 총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라는 도시를 한번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독일을 여행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주로 도착하는 곳이 프랑크프루트죠 프랑크프루트에서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프랑크프루트에서 이 바이마르와 이에나를 거쳐서 라이프치를 거쳐서 드레스덴을 거쳐서 베를린으로 가는 이 코스들을 많이 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독일 지역에서는 로맨틱가도 괴태가도 이런 가도라는 말을 되게 씁니다 하나의 테마가 있는 도로라는 얘기죠 특히 독일을 렌트카로 여행하다 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드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는데 독일만큼은 프리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로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인데요 이 바이마르 라이프치 밑에 있는 이 바이마르를 오늘 주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를로바리 옛날에는 카를로스파트라는 곳인데 이건 온천 도시입니다 바이마르에서 추밀 고문관으로 26살 때 장관급에 오른 괴태가 거기서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저합니다 이 온천에 왔다가 현재는 카를로바리는 체코 땅인데 이곳에 온천에 왔다가 새벽에 3시에 마차를 따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도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이나는 아주 유명한 대학 도시죠 그 다음에 이 라이프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흐가 활동했던 도시고 또 실러와 괴태가 모두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일의 지도를 보게 되면 독일이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리고 직접 여행을 하다 보면 저쪽 서쪽에 검은숲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전체 독일의 땅이 평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이런 곳인데요 특히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가 티빙겐이라는 주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북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바이마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프랑크프루트의 비행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공항에 도착을 해서 풀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이젠하우를 거쳐서 에르프루트, 바이마르, 예이나, 라이프치, 드레스덴 이곳이 바로 괴태가 나옵니다 괴태가 한 번은 살았던, 거쳐했던, 머물렀던 장소들이죠 괴태는 프랑크프루트에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무려 생애의 절반 이상을 어디서 보내느냐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바이마르에서 보냅니다 프랑크프루트를 보게 되면 마인강이 흐르는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6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괴태가 무려 인생의 절반을 보냈을까 이런 내용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괴태의 시티맵입니다 바이마르의 시티맵입니다 지금 보는 이곳이 여기에 화살 비유되어 있는 이 광장이 이 광장이 띄어터 광장 그러니까 극장이 있는 광장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이 빨간 건물이 궁정극장입니다 그 앞에 실러와 괴태의 동상이 있고 이 뒤에 바우하우스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 바우하우스 박물관이 2019년에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이곳으로, 이곳으로 옮겨갑니다 바우하우스 하면 세계적인 오늘날 근대 디자인 교육의 산실이 되는 최초의 근대 디자인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에 의해서 최초로 개교가 되는데 최초로 개교가 된 곳이 어디냐 바로 바이마르입니다 바이마르에서 5년 동안 교육을 하다가 이 바이마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데스아우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상수로 하겠습니다 이 광장, 띄어터 광장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광장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 워낙 자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광장도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데 가장 여러 길들이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아주 다정하게 서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어들이죠 1700년대까지는 독일은 문화적으로 열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동경이 싹 덮고 엄청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동했습니다만 그걸 극복한 게 바로 175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는 바이마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학 운동들이죠 왼쪽에 괴태가 있고요 오른쪽에 실러가 있습니다 실러의 키는 키가 한 1m 90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괴태는 1m 72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18cm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키를 맞춘 것은 바로 이 독일 문학을 이끈 그런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실러의 손에는 원구가 들려 있습니다 원구가 들려 있고 그리고 괴태의 손에는 월계관이 들려 있죠 월계관을 들고서 실러한테 이렇게 건너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관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관 시인 그 뜻이 바로 문학의 최고왕한테 그리스 시대 때 씌워주던 월계관 그러니까 이 최고라는 얘기죠 괴태하고 실러하고 나이차가 10살 정도 되는데 괴태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당시에 실러보다도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러 만큼 존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원구에 써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피렌겐의 작은 도시 바이마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문화적으로 번성하였으며 괴태와 실러를 비롯한 많은 작가와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따가 실러하고 괴태 말고 헤르도라든지 여러 작가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모여든 곳이었다 이곳의 주변 지역에 펼쳐진 수준 높은 공원과 이 공원이 일릉공원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10개가 가까운 이런 문화유산들은 오늘날 바이마로의 모습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건축은 사회적 생산물이고 과거를 읽어내는 역사를 읽어내는 하나의 돌로된 텍스트라는 얘기죠 개몽된 세상을 지닌 공작 이따 아우스도 공작이 나옵니다만 공작의 후원에 힘을 벗어 괴태와 실러와 헤르도를 비롯한 다수의 독일 주요 작가와 사상가들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바이마로에 모여들었고 바이마로는 당시 유럽의 최고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유럽의 최고 중심지가 되었던 배경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게 되면 빨갛게 마킹된 부분도 있고 파랗게 마킹된 부분이 있는데요 빨갛게 마킹된 부분은 전부 다 괴태와 관련 있는 장소들입니다 일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띠어터 플라치에 있는 괴태의 동상이고요 2번이 괴태가 살았던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인데요 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도 역시 괴태가 심을 기울여서 이곳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성장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3번이 괴태의 산장입니다 별장입니다 그럼 이 지도에서 보면서 여기에 커다란 정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그리고 여기에 강이 흐르죠 이 강이 일름강입니다 ILM 강의 이름이 일름강이라고 해서 일름강의 구성 형식을 보면 이 정원은 우리가 일주차에 미술과 건축, 풍경화를 거닐다 이런 주제로 할 때 영국식 정원과 프랑스식 정원이 17세기, 18세기에 돌아오면서 심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약적으로 구성된 프랑스식 정원이 유행을 하다가 1740년대 이후에는 영국식 정원이 이제 유럽을 강타하게 된다 매년에 가면 거대한 영국식 정원이 있고 역시 이곳에도 영국식 정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일름공원에 괴태 사장도 조금 이따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뒤에 있는 정원이 일름공원인데요 공원으로 가는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동상이 김화상이 서 있고요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칼아구스트 동상입니다 저기 아마 땡크말이 독일어로 동상이라는 뜻 같은데요 칼아구스트의 동상이고요 옆에 있는 저 건물의 이름이 안나 아말리아 라이브러리 독일말로는 바이블리오테입니다 안나 아말리아와 칼아구스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이마르를 독일에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 높은 이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안나 아말리아 라이브러리로 진입을 해보겠는데요 뒤에 있는 건물 저 건물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부가 로코코 장식으로 장식된 도서관과 만납니다 최근에 한길사에서 몇 년 전에 나온 지상의 도서관이라는 책 같은 걸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을 10여 개 이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 도서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아마 바로크 예술을 할 때 로코코 예술을 할 때 울룸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1700년대 중간 이후에 이제 구축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는 양피지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도서관은 다 수도원 안에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필경사를 맡아보면서 그러나 1450년대 이후에 인쇄술 구텐부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책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1600년, 1700년 되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제후들이 그 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나오죠 이 도서관이 유럽 곳곳에 활개를 칠 때 그 시기가 바로 로코코 시대였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화려한 장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정면에 정면에 사진이 한 장,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각을, 예술품을 한번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칼 아우스투스입니다 방금 전에 김하상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여인의 흉상이 바로 안나 아말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칼 아우스투스 공작은 175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안나 아말리아는 1739년도에 태어나죠 두 사람의 나이차는 18살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 아말리아가 칼 아우스투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냐 18살에 첫 아들을 탄생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에른스트 아우스투 2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이마르는 작센 아이젠하우 바이마르 공국입니다 세 조그만 국가가 합쳐서 통합된 정치체들을 취하고 있었죠 작센 아이젠하우 바이마르 공국에 바로 왕인 에른스트 아우스투 2세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18살에 왕이 오릅니다 왕이 오르면서 16살 공주였던 다른데 공주였던 안나 아말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 에른스트가 죽습니다 아우스투가 18살에 아말리아가 18살 때 남편이 죽은 거죠 아들은 둘이 있었어요 18살 아말리아가 아들이 두 살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섭정을 해야 되죠 섭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 또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해서 이 어린 칼 아우스트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던 빌란트를 가정교사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한 헤르도 아마 독일 민족주의의 가장 유명한 이론가였던 요한 헤르도도 가정교사로 끌어들이죠 나중에 칼 아우스투가 성장을 해서 괴태를 끌어들입니다 저 칼 아우스투가 괴태를 끌어들인 이유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들이 그랜드 투어를 따라가서 문화교양을 익히는 그런 문화가 싹이 드는데 여행을 하다가 프랑크 프로트에 들렸다가 괴태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괴태를 모시게 된 거죠 26살의 괴태는 아우스투의 초청으로 바이마르에 와서 추밀 고문관에 등장을 하면서 아우스투의 친구가 되면서 정치를 돌보게 되죠 이 사진은 뭘 뜻하냐면 바로 이 실러가 바이마르에 일름강이 흐르는 그 숲속 공원에서 커다란 정자가 TF로트라는 건물인데요 TF로트 앞에서 실레가 문학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여기 있는 괴태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또 누가 듣느냐 밑에 있는 가정교사였던 시인 빌란트가 듣고 또 옆에 있는 헤르더가 같이 참관하면서 바야흐로 바이마르는 작은 동네지만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시대를 개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시기를 바이마르의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키피아라는 데 정의된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미술사라든지 건축사에서 얘기하는 그리스 은하라든지 로마 예술의 형식미를 계승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독일 민족의 독일 문학의 어떤 문화적 계몽운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이것은 그 당시에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등장하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상호 결합시키는 이런 위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리아 도서관에 얽힌 사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 안나 아말리아가 18살에 상처를 하고 남편을 잃고 섭정을 하게 되는데 섭정한 시기가 1758년부터 75년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한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게 된 거죠 섭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들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아말리아의 캐리어를 보면 공주이면서 뭐라고 됐냐면 컴포저, 작곡가라고도 있죠 음악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그 다음에 독서를 즐기고 실제로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안나 아말리아 어머니가 굉장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아말리아는 굉장히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761년에 이제 궁정을 떠나서 이제 섭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들한테 국가를 맡기고 그 궁정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구르네 셀프첸이라는 리틀그린 캐슬이라는 이곳에 가서 이제 문학활동을 벌이면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시기가 살롱예술이 발달된 곳이죠 부인들의 거실에 모여서 문학을 논하고 거기서 또 했던 그런 프랑스 문화처럼 아말리아의 그 집 거실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초청이 돼서 토론을 하면서 아말리아는 그 시대를 밝혀줄 책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모아서 나중에 도서관을 만들죠 그 도서관이 바로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입니다 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화제를 입게 됩니다 2004년 그 당시에 화재 났던 장면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2004년 밤 9시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누전으로 밝혀집니다 저 위층에서 지붕 위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두 시간 반 정도 후에야 겨우 진화가 되죠 문제는 이곳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끝내기 위해서 전부 다 일렬로 줄을 서서 운반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들이 이때 소실이 됩니다 그때의 장면들 그래서 여기에 불타고 남은 이런 소리들 2004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라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는 거죠 37점의 이술품이 화재로 소실이 됐고 그 다음에 5만 권의 책이 소실이 됐고 그 다음에 5만 권은 18세기에 관련된 아주 귀중한 운원들이고 전체 합하면 6만 2천 권이 다 소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85%의 책들이 소실이 됐습니다 15%만 남고 그런데 이때 아말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도서 목록들을 쭉 보면서 사라졌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다시 모읍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인들이 자기가 이 목록에 있는 책이 리스트가 있으면 이곳에 다 헌답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가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그런 장소로 이렇게 오늘날 되고 있죠 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의 상황들을 보셨는데요 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은 오픈하는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바이마르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마르에서 체류 일정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북칭을 예약을 해야 되고 다행히 12시 정도 갔을 때 내부 들어가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분이 있으면 내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One of the most beautiful libra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서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말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위치를 보면 여기에 일름공원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일름공원을 가시게 되면 아말리아 도서관을 거쳐서 영국식 정원을 거쳐서 게테의 가든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영국식 정원의 게테는 색채학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림 작품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정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테는 영국식 정원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에서 산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산장에서 보내게 된 배경도 누구의 배려 덕분이냐 바로 칼 아우스투의 배려 덕분이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게테는 산장을 짓고 여기서 동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볼비치오라는 여인인가 그 이름이 볼비치오 그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평민과 결혼했기 때문에 게테는 귀족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떤 당시에 파문이 있었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가 바로 아말리아 도서관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죠 영국식 정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멀리 게테가 살았던 현재는 게테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래서 아말리아에 관련된 책을 보면 게테와의 사랑 이것들이 이런 남녀관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예술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실러가 살았던 집이 있죠 1799년도에 실러는 게테를 만나러 이곳에 와서 게테의 배려로 이곳에서 머물다가 예나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되죠 그리고 1805년경에 이곳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때 게테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 세상의 나의 절반을 잃었다 할 정도로 게테와 실러는 경쟁자였습니다만 상당히 친밀도가 높았던 것이죠 앞부분이 조금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같은 독일 땅입니다만 장소를 바이마르에서 독일 서쪽 지역으로 가죠 서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프랑코프로트가 있고 우리가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가 있죠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밑에 슈투트가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이 흐르는데 이게 넥카와강입니다 넥카와강 그다음에 여기가 라인강이죠 넥카와강은 슈투트가르트를 통과하면서 투빙겐 지역을 통과해서 마르바를 거쳐서 여기에 만화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시인들,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하듯이 이 강을 따라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철학가들이 해겔도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활동으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마르바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실러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을 브론 수도원도 이 근처에 헬스가 있던 장소도 이곳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바로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타고 태어나고 이랬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르바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바우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바우 암 넥카우입니다 넥카우 강변의 마르바우라는 지명인데요 바로 마르바우 언덕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언덕이 실러의 언덕입니다 그리고 실러의 언덕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지면에서 그런데 아크로폴리스 언덕도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서 평지에서 한 120m 위에 있죠 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 바로코양식으로 지어진 1902년도에 세워진 저 건물이 실러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선 건물이 바로 독일 현대문학관입니다 이 인구가 한 5만 정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마르바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충가도를 타고 가다가 마을 하나 만나는 정도의 독일로 보면 그 작은 도시에 독일 현대문학관이 있는 겁니다 독일의 문학가들이 활동했던 자료를 보관하는 이런 아카이브 성격을 지닌 독일 현대문학관이 2007년도에 들어선 이유는 뭘까 바로 이곳이 게테와 함께 독일 문학을 이끈 실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건물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밑에 흐르는 강이 넥카우강이죠 지금 저 넥카우강 위에 마르바우 언덕에 있는 건물군과 옆에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건물들을 보면 전체적인 컨셉이 비슷합니다 저 위에 2007년도에 세워진 저 건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윤곽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로테넌 신전 그리스 문명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파로테넌 신전이 위치하고 저기에 독일 현대문학관이 위치하는데요 저 언덕으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에 평지가 나오듯이 이 언덕을 올라가면 여기에 아주 세로로 9m 정도의 높이에 폭이 1.5m 간격의 이런 세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고전주의가 뭔지 이런 내용을 좀 볼텐데요 이 독일 현대문학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쌓인 부도가 있는데 여기가 마르바라는 마을이고 마을 중심지고 이 언덕받이 이곳이 바로 실러의 언덕입니다 실러의 언덕에 실러의 사인보드가 있고 멀리 독일 현대문학관이 아주 그리스 신전처럼 참 흔하게 안착되어 있죠 이것이 국립실러 박물관이고요 바로 구양식으로 지은 그리고 이 앞에 실러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이 건물이 등장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데이비드 치파필드입니다 이 데이비드 치파필드는 현대 건축가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용산에 아모레퍼시픽 본사 빌딩을 세운 그 주인공이죠 왜 이렇게 치파필드는 독일 현대문학관을 세로로 기둥이 나열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계했을까 여기에 바로 고전건축이 갖고 있는 미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주제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건물이죠 이따가 빈켈만이라는 1700년대 독일의 역사가이자 예술학자가 말한 말이 나옵니다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고요라는 그리스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이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전적 분위기가 이곳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건축 자체가 고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치 가장 인류 문화에서 꽃피웠던 장소가 그리스 아테네였듯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뢰를 배출함으로 해서 가장 문학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게 되면 그리스 신전 같은 데 가면 회랑을 지나가는 듯한 그리고 저 끝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체 위에서 배치들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러에 국립방문관이 있고 독일 현대문학관이 있고 옆에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문학 아카이브는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거나 입구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독일어로 돼 있고 해서 커다랗게 전시를 통해서 볼 게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그 앞에 방금 전에 지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쪽 쪽으로 가시게 되면 헷새가 학교를 다녔던 마을브론 수도원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이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고요함이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이죠 저 파르테논 신전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형식비를 계승한 건축을 고전건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세로가 디테일은 사라졌지만 저 파르테논 신전에 나오는 기둥의 나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열주라고 그럽니다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열주와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현대물그라든지 이 사람이 데이비드 치퍼필드입니다 오늘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축가고 베를린에 가면 치퍼필드가 설계한 여러 개의 건물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보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치퍼필드의 디자인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죠 우리가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에 다섯 개의 박물관이 한 군데 있죠 우리가 이것을 뮤지엄 인젤, 뮤지엄 섬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강, 슈프레강이 흐르는 지류와 만나는 곳 시태섬과 같은 그 부분에 미술관 다섯 개 페르가먼 미술관을 비롯해서 결집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2019년도에 새롭게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미술관의 이름이 제임스 시몬 갤러리입니다 제임스 시몬 갤러리 이 갤러리, 이 뒤에가 페르가먼 미술관이고요 이게 노이웨스 미술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술 분들이 이것을 딱 전시가 되어 있었죠 이 앞에 하얗게 구성되어 있는 세로로 정말 세장한 기둥을 지닌 이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치퍼필드고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방금 전에 왔던 독일 현대문학관으로 영국 최고의 건축상, 제임스 스털링상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사람이, 영국 건축가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을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과 독일은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했던 적성 국가였는데 과거를 보면 그러나 이 문화에는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면 베를린에 가장 중요한 미술관을 맡길 수 있는 이 건물의 특성은 전부 다 화이트다, 백색이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백색 데레소로 세워진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나중에 프랑크게리라는 건축가의 작품도 보겠습니다만 오늘날 건축은 대단히 현란합니다 아주 최고의 복잡한 형태,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축가도 있는데 데이비드 치파필드는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디테일을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페르강음 미술관의 측면입니다 측면에 이 기둥, 기둥에 홈이 파져 있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과거에 세워진 건축물과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이 서로 재료도 다르고 느낌도 다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컨셉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 고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열주의 이런 아주 고요함과 위대한 고요와 단순함 이런 것들이 치파필드로 하여금 치파필드의 건축을 보게 되면 저절로 시를 하나 읽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낳게 만들죠 열주가 엄정한 질서를 갖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노이에스 미술관과 연결된 저 건물 데이비드 치파필드는 영국의 건축가고 한 7, 8년 전에 서울에서도 건축 지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파필드가 태평양 화학의 아모레퍼시픽의 최경배 회장이 설계를 마쳤을 때 안을 딱 들고 왔을 때 최경배 회장이 당신이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클라이언트들한테 고객들한테 싶은 이런 85년도에 자기 사무실을 개선한 이후에 현재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치파필드의 디자인을 미니멀리스트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고전적 속성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추상화돼서 그래서 이 고전적 속성이 뭐냐 이 내용을 오늘 또 주제로 해봅니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학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치파필드의 건축을 네오 클래시컬 모더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오 신 클래시컬 고전주의적 근대 건축 자 일부 고전적 언어로 넘어갑니다 고전적 언어가 뭐냐 자 우리가 서양 그 건축의 역사를 보면 물론 이집트 건축이 있습니다만 그 서양 건축의 뿌리를 확립한 것은 기원전 탕백영서부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마가 멸명하는 476년까지를 그리스로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로마를 그냥 그레꼬로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 문명을 로마가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원전 800년경에 바로 이탈리아 반도 아테네에 사람이 살아서 거기서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그 문화가 농염하게 하나의 최고의 질서로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기원전 430년서부터 450년 사이입니다 기원전 430년서부터 그 시기에 430년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두 번이나 침공을 하죠 그러나 살레미스 해전에서 한 번은 무찌르고 한 번은 마라톤 전투에서 무찌르고 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무찌르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 시기에 그리스 예술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바로 430년서부터 카르테넌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지게 되죠 그 시대에 조각, 회화, 문화 이곳이 완전히 집대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읽었고요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서부터 1400년대까지를 중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중세가 끝나는 1400년 정도 되면 르네상스가 200년 동안 1600년대까지 지속이 되고 1600년대에서부터 루이 14세가 죽는 1715년까지는 보통은 바로크 또 그 이후를 로코코 로코코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말미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이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새로운 고전주의가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신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오클래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오클래시즘이 오늘 1760년대 이후가 바로 괴테가 살았던 시대 신러가 살았던 시대 이 시기와 서로 맞닥뜨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왕정체제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민족주의가 싹이 뜨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자립할 수 있는 그 배경에 문화예술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갖게 되는 시계가 바로 이 176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고전 건축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함의를 얘기를 해 봅니다 합리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말을 얘기를 하죠 1700년대 데카르트에서부터 합리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 합리주의를 설명을 할 때 청소년 철학을 강의했던 도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이가 들어가는 세 단어를 떠올려 보자 논리 수리 이성 이 이가 들어가는 세 개를 합하면 합리가 된다 즉 예술이 건축이 조각이 작품을 만들 때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적금하면 그것은 합리주의가 되는데 그 합리주의적 속성을 가장 잘 표현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리스 로마 시대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떤 논리적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형식미입니다 형식미는 여기에 합리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래셔널리즘입니다 N이 아니고 R-A-T-I-O인데요 저 래셔널리즘의 R-A-T-I-O가 뭘 뜻하느냐 하면 비례를 뜻합니다 비례 그래서 우리가 서양 건축에서 서양 예술에서 가장 중시하는 비례를 황금비를 얘기하는데요 황금비의 영어 표현은 골든 프로포션인데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골든 레티오라고 얘기합니다 레티오 그러니까 비례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분할된 개념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전적 언어를 조금 더 건축적으로 해석을 하면 서양 건축사에서 건축 전공자들이 얘기할 때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인데요 여기 어려운 문장이 있습니다만 쉽게 그리스 건축은 고전적 건축이라는 것은 그 근원을 고대인데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두고 있다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건축의 질서를 규범으로 삼아서 지어진 건축물은 고전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죠 그러면 고전적 건물의 특성은 뭐겠느냐 설명을 좀 해봅니다 고전적 건물은 다섯 가지 오더의 표준화된 적용 양식을 지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O-R-D-E-R,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축에서 그리스 시대를 얘기할 때 오더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뭘 뜻하느냐 하면 바로 건축의 몸체를 구성하는 기둥의 양식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오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오더라는 것은 기둥 위에 머리에서 볼을 바치는 이 부분의 구성 형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오더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기둥 위에 주각 위에 상부에 볼을 바치는 이 건물의 구성 형식을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더가 조금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냥 난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더에는, 그리스 오더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도리아식, 코린트식, 이온니아식 이건 들어봐 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원래 석조 건축의 뿌리도 목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석사야 우리나라 건축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죠 최순우 선생이 이 무량수전 배흘림의 기대여사서라는 책을 써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가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려 말기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의 목적 건축이죠 자, 이 무량수전을 보면 기둥 위에 포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걸 포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이 지붕을 이 포가 어떻게 지반으로 전달하느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목조 건축이나 석조 건축이나 그 디자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을 볼을 어떻게 이 부분을 맞출 것인가 참고삼아 이 한국 건축에서는 그 건축의 양식이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다폭의 양식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포가 나오죠 기둥 주자 기둥 위에만 포가 있을 때 기둥 위에만 포가 있을 때를 이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말기서부터 조선 초기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주심포 양식을 뽑으라고 한다면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을 뽑게 되죠 가장 오래된 목조주택 그런데 이 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 말고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서 그 건축을 보시면 사찰 같은 데 가보시면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장식이 이 사이에 한 개 혹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다고 해서 다포개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포개 양식은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건축 양식도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다포개 양식 라고 구별 짓는 것처럼 서양 건축의 오도도 기둥의 이 부분에 따라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걸 뭐라고 그러는다? 오도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도의 기관 목조를 모방한 데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여기다 돌을 반쪽 딱 올려놔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 세 가지입니다 도리아,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초창기는 그리스 시대의 초창기는 도리아식으로 세워지고요 점점점점 문화가 이렇게 전성기에 이르면서 이오니아식 이 소용돌이 문양의 이오니아 양식이 등장을 하고 후기로 갈수록 바로 아칸더스 입을 장식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세 가지 방식이 그리스 시대 때 사용되었던 방식인데 그리스 문명은 이제 로마인들이 정복을 하면서 로마가 그리스 양식을 끌어들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거기다 두 개를 더 더합니다 뭘 더하느냐 여기에 투스칸 오더 컴퍼지트 오더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거는 그리스인들이 사용됐던 겁니다 자, 이 투스칸 오더 투스칸 오더는 뭐가 다르느냐 기둥이 밋밋합니다 기둥이 이 세로 홈 조금 이따 얘기할텐데요 다 세로로 홈이 있어요 옷주름처럼 그런데 투스칸 오더는 단순하게 원통형 기둥으로 그대로 밋밋하게 세운 걸 이거를 투스칸 오더라고 하고 로마인들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다 전부 다 오더들이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오더를 이오닛과 코리티아를 서로 합성한 컴퍼지트 오더가 납니다 합성된 오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이오니아가 있고 여기 코리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투스칸 오더 이렇게 컴퍼지트 오더 이렇게 다섯 가지 오더가 로마에서 나옵니다 이게 투스칸 오더죠 쉽게 구별되겠죠 우리가 로마를 여행할 때라든지 서양 도시를 여행할 때 전체 숨을 보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도리아식 이렇게 보지를 않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를 숙고하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구분점을 알게 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 홈이 없는 매우 단순한 이러한 기둥이 로마 시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투스칸 오더라고 여기에 여기가 라벤나라는 도시에 있는 아마 여기가 단태의 묘가 있는 그쪽으로 가는 데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기둥을 보세요 기둥을 보면 새로움이 없죠 이거는 바로 투스칸 오더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만든 거다 이 오더를 보게 되면 이 오더가 여기는 코린트 여기는 이온이야 서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되다라는 단어를 써서 컴포지트 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중기 이후에 가면서 뭔가 건물의 품위를 높이고자 할 때 로마인들이 이 컴포지트 오더를 대단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물이죠 우리가 그 로마네스크 건물을 할 때 이 건물을 예를 들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국교가 공인이 313년에 공인이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딸이 신심이 깊어갖고 그 크리스티나가 헬레나하고 함께 죽어서 성인이 됐다고 얘기했고 이 성인을 모신 그 성당이 원형으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성당을 만나면 성인을 추모하는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인을 추모하는 예배당에 원형으로 둘러싸여진 곳에 24개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여기네요 여기는 조금 빛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여기에 자 이 기둥이 이오니아식이고 여기에 아칸조십이 있죠 그리고 쌍기둥이 들어가죠 이렇게 로마인들은 나름대로 그리스인들의 그런 방식들을 조금 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컴포지트 오더를 만들어 낸다 자 이 컴포지트 오더 자 요거 코스단자 성당의 기둥을 요렇게 수채화를 그린 요걸 보면 그 양의 뿔처럼 소용돌이 치는 이오니아가 있고 코린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지트 오더 요게 다섯개가 로마시대 때 사용되었던 오더다 자 그래서 요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구성을 할 때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느냐 삼각형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습니다 요렇게 세개로 다 구성이 되죠 아마 요런 건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물이 그냥 그리스 로마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인류 역사 내내 다시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덕수공에 가보면 석조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경희대학교 가면 또 이런 건물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건물에 삼각지붕을 페디먼트라고 부릅니다 P-E-D-I-M-E-N-T 근데 한국건축에서는 이 삼각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불러요 박공 그런데 한국하고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정은 서양건축은 박공이 있는 삼각형 부분으로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국건축에서는 가만히 사차례라든지 고궁의 집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측면이 되죠 옆에서 긴 쪽에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보호가 있는 부분을 엔타블루체라고 하고요 이걸 포티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이따가 나올 미넨에 있는 건축물을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이 보호가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 이 보호가 전체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엔타블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타블루체라는 세 군데로 다시 분할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프리즈라고 불러요 프리즈는 다시 세 개로 되어 있는 트리글리프와 비어있는 메토프로 나뉘게 되는데 이 메토프 부분에 장식들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만 자 요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요런 디테일을 사용하게 되면 고전적인 취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1800년대 프랑스에서 1800년대 후반까지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보자로 교육이라고 하죠 프랑스에 가면 보자로 미술학교가 있습니다 보자로 미술학교에는 해와도 있고 건축이 있는데 그 보자로 건축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부다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있어 왔던 이런 것들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로로 세기가 된 것이 트리글리프고 요게 메토프다 요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기에 메토프에 들어간 조각들을 전부다 영국 사람들이 띄워서 어디다 갖다 놨느냐 대형방문관에 갖다 놨죠 그죠 요 프리즈에 들어간 것들 요게 프리즈 그런데 유럽에 4년 전 강의할 때도 요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비엔나 나중에 비엔나를 하겠습니다만 비엔나에 가보면 거기에 빈 세제션 빌딩 지하에 요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구스타프 클림트죠 클림트의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 베토벤 프리즈입니다 베토벤 프리즈 베토벤의 마지막 9번 9번 교양곡 사악장 실러의 환희의 손가락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클림트가 그림을 그린 게 요기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 작품을 왜 베토벤 프리즈라고 했을까 이 프리즈라는 개념은 이 건물 상부에 들어가는 장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그대로 현대에 이어져서 하나의 벽이 있을 때 벽 상부에 들어가는 벽화를 일컫는 말로 이렇게 변환됩니다 그래서 베토벤 프리즈 스토클랩 프리즈 해서 이렇게 클림트의 작품을 보면 프리즈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건축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글리프는 트리가 3개죠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3개의 수직적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요기에 조각물들이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죠 요기에 페디원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중으로 기둥이 구성이 될 때 여기도 조각들이 들어갑니다 프리즈에 조각이 해로지다 그리고 이온이와 양식의 소용돌이 뭐냐 요 부분을 주두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주자 머리두자 그래서 주두인데 영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캐피탈 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 고전적 분위기를 표출할 때 가장 느낌이 강한 게 바로 기둥의 세로 홈입니다 이 그리스 기둥은 통기둥이 아니에요 통석재가 아니라 전부다 여기 자국이 나있죠 요만한 기기로 원통으로 돌을 깎아서 안에다가 서로 쇠기를 맞물려 서로 연결시킨 거죠 그런데 이 기둥은 원형 기둥은 쇠로 홈이 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FLUT 플루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24개 내지 26개의 플루트가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이 수직선의 주름이 아주 정갈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건축과 그 시기의 조각은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되면 루브로 미술관에 있는 이 여인의 옷자락을 보면 이 옷자락의 세로 홈과 이 기둥의 홈이 서로 맞물려 있죠 아주 고요하고 단아하고 이런 느낌 이게 바로 고전예술의 특징이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코에 가면 이 옷자락이 엄청나게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이온이야 양식의 저 디테일들 아름답죠 그리고 이 건물 하나 자체가 조각물처럼 이렇게 군림했던 시기다 이 건물의 디테일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도리아식이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온이야식 코린트식은 기둥에 밑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아식은 바닥하고 바닥하고 기둥이 직접 만나죠 밑받침이 없이 이 도리아식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그리스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로마의 남단에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나폴리에서 한 85km 떨어진 곳에 파에스툰이라는 곳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그 그랜드 투어를 떠났던 사람들이 나폴리에서 좀 더 내려와서 이 건물을 봅니다 이 건물을 보는데 기존의 로마 건축하고는 틀려요 그리스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양식이 다시 한번 리뷰 될 때 바로 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이 건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이 바로 도리아식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15분까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그리스 로마 건축은 논리적이고 수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그냥 마구적이므로 직감으로 설계하는게 아니라 감각으로 설계하는게 아니라 대단히 논리적이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리스 건축은 법칙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은 원형 기둥인데 원형 기둥의 반지름을 1모듈로 삼아서 모든 치수가 9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기둥의 직경이 1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으로 해서는 14고 직경으로 하게 되면 7이 되죠 기둥 직경의 7배가 됐을 때가 보통 도리아식입니다 그리고 8배가 되면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넘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 조각을 보면 처음에는 올림픽에서 우승한 남자의 체격을 모델로 삼아서 그 조각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여인의 그 가녀린 이런 아름다움으로 옮겨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오니아식도 그 7배가 아닌 8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형 직경을 1로 봤을 때 그 기둥의 간격은 직경의 1.5배로 한다 2배로 한다 그 다음에 기둥의 보호의 크기는 직경의 4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그 실로의 언덕에 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저게 왜 고전건축하고 연계가 될까 자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저 기둥이 갖고 있는 엄정한 짓서 이 속에 바로 그리스 건축이 지니고 있는 형식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 15분 쉬겠습니다 네